신전떡볶이 신전떡볶이 오늘은 신전떡볶이랑 각종 모둠튀김 준비했어요 만두튀김, 치즈스틱, 잡채튀김 그리고 고추튀김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서 찌개의 치즈 그렇지, 잘 먹고 고추튀김 너무 맛있었어요 찌개 치즈스틱 찌개 치즈스틱 치즈스틱 치즈를 넣어서 치즈스틱 치즈스틱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양념장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단무지 초콜릿 왕쾌한것 같기도 하고 닦는 중 도둑 치즈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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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새콤달콤 고소한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